이모니티 안녕하세요 몬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첫방을 마쳤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모여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가볼까요? 좋습니다 마주할 시간 렛츠고 렛츠고 배경이 너무 이뻤어 전혀 안 했다고 이때 음원소리가 되게 잘 들려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어? 잠깐만 제가 이 부분 되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사실 얻어버렸습니다 자기 입은 섬서는 예 일단 여기서 랩하다가 싹 옆으로 이제 아 카메라 이제 딱 앞에 있어가지고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오! 하는 게 약간 보이는 거 알아요? 맞아요 이거 여기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나는 근데 다행히 카메라가 정면 쪽에 계속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좀 쉬웠어요 정면에 있었어요 사실 정면에 있었어요 머리도 끝까지 봤어요 진짜 어색해요 와 여기 진짜 음박 이 음박 수준이 나온 게 너무 어색해요 아주 어색해 어색한 게 아니라 어색하네 너가 여기 있잖아 어색해 아 일단 아래에 있는 카메라 내가 못 봤어 어색해 어색해 딱 들어올 땐 눈치에 못 들었잖아 눈 쳐져가지고 와 진짜 모니터링하는 거 어색해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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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 제가 아래에 딱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트도 해주지 아까 이제 1절 1절 어땠어요? 1절 1절까지 아니 아까는 카메라 아까 잘 본 거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운 좋게 카메라를 잘 캐치했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민트우드 함성소리가 와 엄청 엄청났습니다 첫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게 나올 수 있는 아주 아주 엄청났습니다 중요한 임포턴트한 포인트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들렸어 그게 맞아요 그게 나는 진짜 되게 신기하고 맞아요 고맙더라고요 긴장 엄청 했거든요 근데도 들렸다는 거 진짜 엄청 컸다는 거 마리아 아 이때? 어디 보셨죠? 리더님 어디 모시나요? 아 이때 너무 긴장해서 뭔가 너무 이상하다 이니까 우리 모시도 보고 있으니까 바로 저 오늘의 뭐 항상 하지 않나 이제 운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카메라 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표정 뭐? 힘들어 힘들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워어 그리셨어 이거 아 합석 소리 봐 대박이야 이게 다 하셨..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저희 쪽방을 저희가 얼마나 긴장을 했었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지만 저희 모두 숨을 참고 있어요 아쉬운 게 많았지만 근데 아직도 뭔가 좀 감격스러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뭔가 좋은 경험이 됐던 걸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좀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힘이 됐습니다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하고 다음번에 나갈 때는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몬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MT 몬트였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